안녕하세요 17살 장세인입니다 저는 CJ랑 그레이트엠 그리고 40붙었습니다 저는 춤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피즈스러브랑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노래는 레드벨벳의 유베르모를 불렀습니다 춤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상반된 이미지인 두 곡을 골랐고요 노래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음색인 유베르노를 골랐습니다 저는 매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디션 안 좋은 날에는 그래도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마이벌 승희님처럼 춤, 노래, 예능 다 잘하는 다들 재능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꼭 구워주세요 안녕하십니까 offline Sev 왔 여러분 clusters 힘 awak PETER